차멀미 오늘은 차멀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? 말 그대로 차멀미니까요. 차를 타게 되면 어지럽거나 또는 구토를 하고 싶은 이런 느낌, 심지어 진짜로 구토가 나오는 이러한 증상들이 차멀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은데요. 차를 안 타보신 분들이거나 어린아이들, 허약하신 분들이 종종 차멀미에 시달리고 계십니다. 그러면 왜 차멀미가 생기는 걸까요? 제일 중요한 원인은 비위입니다. 비위가 약하신 분들, 비위에 문제가 있을 때 차멀미가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귀 안에 있는 평형기관이 문제가 생겨도 차멀미가 쉽게 날 수 있습니다. 이 평형기관이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그것이 잘 안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면서 어지럽고 구토증세가 나죠. 또 눈이 안 좋을 때도 차멀미가 쉽게 납니다.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뇌에서는 현재의 균형 감각을 맞춰나가기 시작하는데요. 눈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은 뇌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쉽게 차멀미가 발생하게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까요?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비위입니다. 그리고 비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규칙적인 식생활입니다. 이렇게만 해주셔도 비위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. 정해진 시간에 또 적당한 양을 항상 드셔주시면 비위의 건강이 좋아집니다. 그리고 허약한 분들이 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?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.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거나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건 모두 문제가 됩니다. 그리고 눈 때문에 차멀미가 생기기도 하는데요.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먼 산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멀리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추려고 자꾸 노력을 해주시면 눈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 차멀미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차멀미가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? 먼저 지압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데요. 제일 좋은 혈자리가 예쁨과...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문제제품 등장은ception 세 let's do something less than 5 to 5 to 5. 예를 들어 5,000% 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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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000%-UNSK.